개못생겼어 이거 나쯤에 어떻게 뜨면? 유 유키 유? 오오 지금 다들 어디쯤 있어요? 지금 3명밖에 없는 저 지금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 왼쪽에 있는 담벼락이 있어요 그쪽에 2명이야? 나 키바에 있어요 에? 키바에 있다고? 왜요? 키바 개바하시네 냠냠냠 역시 나이트님 아니 왜 울트라를 가? 키바를 먹어야지 먼저 키바는 위험부담이 너무 커요 초반에 아 울트라나 여기랑 똑같이 울트라 먹을 것도 없는데 위험부담 더 크지 울트라는 레덱스 에스컬 뜰 경우 레덱스 2개 뜬건 아니고 올리 정문쪽 싸움 끝났나 벌써 조용하니 헤메 learning 뭐라고 하노 군침 울리면서 이제 올텐데 여기 싸움 끝났으면 탈조하겠지 솔직히 알람이 울리는데 이거 무조건 와요 알람이 울리는데 무슨 소리가 Нов군가 근데 그 나이트님은 키바에 있고 그러면은 쟈 그분 어디있음? 이곳, 크루님 하고 저..여기 아래저 아래 일단 위치은 그럼 다 정해져있니 키바 앞에 세명 에? 3명 있어요? 응 오케잉 우리가 잡으러 갈까 아니면은 근데 어차피 올라올걸요. 거기 키바 있는 애들이 키바가 어딨죠? 거기 킬라 있는 곳 바로 앞에 있어요 싸우자 싸우자 합류하죠 저희도 키바 앞에 댄지 키바 내부 교전 중 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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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 아저씨? 어 안에 교전 중 밖에 있는거 다 적이야 그러면? 어 한 마리 컷 나오지 말아봐 어 너무 웃었어 뭐 왜왜 우리 앞까지 왔어 어 이거 안쪽에서 한게 들리는데 발소리 안에 나있어 키바 안에다 키바 안에 말고 킬라마 브루탈 저거 한 세명 있었으니까 조심한데 내가 본건 두명이야 지금 브루탈 안에 들어간다 부근 오케이 클리어 클리어 벤 벤 벤